소리가 잘했잖아 뒤에서 소리 잘 지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기도 한데 원래 이렇게 뒤에서 소리 지내는 거 제가 흘러면려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블랙키스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이런 거 후! 블랙키스가 이런 잡다한 일들은 다 했습니다 뒤에서 아 그럼 구호들이 그런 게 있어요? 뒤에서 하는 거 좀 같이 너 보며 살고 죽고 할 때 봄! 내보내 살고 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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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블랙키스의 역할을 이제 알아냈네 이번에 저기 학원별곡 하는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학원별곡으로 빵빵빵 때려줘야 이게 나와 그래 아니 지금 91까지 왔으니까 4점만 더 하면 돼요 형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빵빵빵 때렸는데 안 나오는 거 오히려 발라드 대박 나오는 거 아니 아니 중간에 약간 좀 몇몇 멤버들이 노치 멤버들이 있어요 야 수원아 너 그거 몇 마디라고 처음에 그걸 놓치고 저러냐 형 근데 전 학원별곡 파트가 없어요 진짜? 와.. 어우 소름 어우 진짜 자 그러면 저기 학원별곡 한번 가도 돼요? 네 학원별곡? 네 동영수를 우선으로 해요 아리아리아리 인정받고 일류대학으로 간다 아리아리 어스리 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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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아직 아직 먼 길을 왔네 아리아리 아리 공급 동영을 오늘로 넘어간다 음악 미스로 저는 잃어들고 연습을 구성도 해 아리아리아리 인정받고 일류대학으로 간다 스무디가 난리야되면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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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리아리 아리아리 어 여기 형이랑 그냥 댄스 댄스 좋았어 좋았어 제발 좋았어 제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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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여곡절 끝에 와 우리 잭스키스 통과 야